나고 있어, 널 만나러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난 없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널 가만히 갈 품에 안을게 DANGER! Gondola is danger! 아이고! 너무 역동적이야 너무 무서워 풀샷 아, 눈 부셔 안녕 눈 부셔 아, 다 될게 빨라, 빨라, 빨라 뭐야? 우리 눈썰미 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예요? 왜 여기서 눈썰미 타요? 나는 그냥 집 근처 뒤에 공원 같은 데서 타면 살모데로 아니, 여러분 살보다 비닐 봉투예요 아, 저 그건 줄 알았어요 그 꼬치기 두 개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못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둔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 뭣은 뭐야? 타이밍, 타이밍 여러분, 내릴 준비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 생명이에요 혹시 나 못 내리면 아니야, 이제 못 내려도 돼 아마 없을 거야 못 내리면 봐보단 나도 나중에 행복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쟤 무서웠어 감독님보다 먼저 내렸어 나 무서웠지? 너 왜 감독님보다 먼저 내리게 돼? 아, 받칠했다 나도 나도 아, 여기 랩스팅 썰미네 아, 저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건가? 아, 누구였을까?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참 웃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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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 정예린 정예린 나 정예린 나 정예린 정예린 나 정예린 대박 재밌었다 도착구 이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이랬어 조심하시라요 은하 2 아, 빌보사라이즈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여기서 하고 키스를 하고 아, 앗 야미 여기서,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약간 모양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놀이공원의 관람차에서 하긴 했지 이 놀이공원의 관람차에서 하긴 했지 엘리 아, 야미 엘리 자랑 뽀뽀하고 싶나요? 자랑 뽀뽀하고 싶나요? 어, 연락이 있어! 어, 연락이 있어! 글쩍글쩍 너도 뽀뽀하고 싶나요? 다음에 앉아봐! 다음 중에서 뭐냐? 우승원 정환한 것으로 해가 해드린다고 하셨어 세계의 안목이 떠오르네요 귀를 넘겨보세요 나 지금 여기 왜 앉은거지? 뽀뽀하고 싶나요? 뽀뽀하고 싶나요? 뽀뽀? 거기 진짜 대사는 이거야 내가 키스하고 싶나요? 뽀뽀하고 싶나요? 무광 fail 뽀뽀하고 싶나요? 멋진 뽀뽀하고 싶나요?